따져 할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건값을 깎을 때는 좀 따져야 되겠죠 따져 할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따져 가운데 숫자를 넣어요 그래서 할인율을 표기합니다 표기된 할인율의 숫자만큼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따져 사이에 숫자를 넣었어요 8을 넣었어요 80%의 금액을 소비자가 지불하고 20%의 금액을 할인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문 보면 따져 사이에 숫자를 넣어야 되겠죠 수를 묻는 의문사 지로 묻습니다 따져 몇 프로 할인됩니까 라는 뜻이에요 따져 사이에 숫자 할인율을 표기합니다 20% 할인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 빠져 다시 한번 몇 프로 할인됩니까 따지죠 20% 할인됩니다 다 빠져 30% 할인되면 따치죠 라고 말하면 되겠죠 빠빠져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자여우 빠빠져 자여우 힘내세요 빠빠져 12% DC 라는 뜻이에요 빠빠져 소비자가 88%를 지불하고 판매자가 12% 깎아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빠빠져 12% DC 빠져는 20% DC 빠빠져는 12% DC입니다 자여우 빠빠져 12% DC입니다 좇고üp 2% DC입니다